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, 시사포커스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이재명 대표가 12일 성남재청 출석 검찰 수사 후 인천 경청 투어에 나서며 날조 모략했다며 검찰 비판 쏟아내자 검찰이 칼을 뽑았다. 추석 전엔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동아일보 소식이다. 검찰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구속영장 등 3가지 카드에 고심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 불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TV조선 뉴스 구 소식도 있었다.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것이란 얘기다. 대장동의 홍목거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인천지역구 찾아역사 승리 등 정치화법 여론전에 나서자 칼을 조기에 뽑은 셈이다. 1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의 사선중임제 등 정치개혁 선점을 서두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이중플레이 공격에 검찰이 더 서두를 거로 예측되어서다.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 더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란 소식에 이 대표 측이 정치개혁 어젠다 화두로 치고 나가는 전술을 택한 셈이다.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란다. 검찰이 든 폐를 확인했던지 이 대표가 기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었다. 미리 준비한 문서를 보라는 등 수사협조가 거의 없었다는 후담에다 증거 제시해도 모른다 정진 상의한 거다 등 발뺌 작전으로 나서자 검찰이 괜히 정치 전술에 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싶다.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렵다.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에 민주당이 169석 앞세워 불가능하다. 검찰이 핵심패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 법정 싸움은 치열할 거로 관측된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.com 문서RA